자 현재 바둑은 136수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 5천만 배는 다들 아시다시피 더미 7집 반이에요. 더미 7집 반이라서 100이 좋습니다. 헤이자자의 100, 위즈잉의 흑입니다. 두 기사가 지금까지 22번을 만나가지고 헤이자자가 2번을 이겼어요 딱. 그리고 위즈잉이 무려 20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0승 2패. 거의 뭐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만나기도 우질나게 많이 만났어요. 자 두 기사의 23번째 대결이었는데 자 일단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형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36수 여기를 막은 거예요 지금. 헤이자자가 여기를 막은 상태인데 지금 바둑은 위즈잉 선수가 좀 좋아요. 사실 그전엔 더 많이 좋았는데 지금 한 반면 10집 정도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전에 이제 여기를 단수를 쳤어요. 위즈잉 선수가. 근데 이제 이 수가 문제의 수였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지금은 여기를 끊는 게 정수입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수예요 끊는 게. 여기를 두는 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이쪽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쪽을 둘 수가 없잖아요. 먹여치고 단수치고 여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당연한 수인데 여기가 당연한 수입니다. 여기를 끊는 게. 여기를 끊으면 100이 어디를 두느냐. 여기를 늘어서 둡니다. 이렇게. 자 늘어서 둬요. 잘 보세요. 늘어서 두면 흙도 이제 정수가 여기를 따내야 됩니다. 여기는 계속 나가봤자 의미가 없고 어차피 몇 발차 못 나가죠. 여기 지금 이 흙이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이 흙이 못 살아 있어서 여기를 늘면 따내야 됩니다. 자 따내면 여기는 이제 여기를 둬도 이쪽을 둬도 이렇게 단수치면은 죽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는 게 정수고요. 흙이 100이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잡으러 온다. 자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두고서 여기 나간 다음에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수상전이 펼쳐지는데 수가 너무 많아요. 흙이. 흙이 수가 많아서 이건 100이 안 됩니다. 잡으러 가질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끊었을 때 늘 수밖에 없고 따내면 여기를 지켜야 돼요.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지킵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지켜서 살아두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게 되면 여긴 안 두게 되면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면 이렇게 둬서 옥집이 되고 여기를 두면 또 여기를 둬서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돼요. 두면 흙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이 손을 못 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못 빼고 다른 데 두면 여기를 씌워서 이게 다 죽습니다. 100이. 그래서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를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따내면 흙이 이겼어요. 이 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100이 여기를 끊어잡으면서 중앙에 집이 꽤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한 반면 10집 정도. 한 덤을 제하고 3집 반? 네. 10집 11집 정도. 차이가 나는 바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제 중앙을 이제 흙이 깨들어 들어가면은 위즈잉 선수가 좀 남는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라이벌 중국 랭킹 1위 위즈잉이 어디두냐 여기를 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헤이자자를 물로 봤다든가 에 이거 여기를 둔 거예요. 이거는 받아주면 당연히 대득이죠. 이렇게 두면 말도 안 되게 득이죠. 교환 자체가 에 그런데 여기서 헤이자자가 딱 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기 끊는 게 이 먹여치고 이 단수 쳐서 이게 회돌이로 잡히니까 여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여기서 아마도 위즈잉은 무슨 착각을 했냐면 여기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게 내가 안에서 어차피 여기 두면 살기 때문에 살면 어차피 백이 못 살아서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헤이자자가 아 헤이자자 오늘은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완전 아 오늘 날 날 섰어요. 이번에 5천원배 때 이 는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전에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겨두고 살았는데 원래는 여길 둬도 계속 끊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단수를 치고 가만히 이어요. 그럼 여기를 둔 다음에 이은 다음에 흙이 백이 여기서 뭐 따르게 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백이 이을 필요도 없어. 단수를 치고 여기를 그냥 축으로 잡아버리면 여기서 대책이 없는 게 흙이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4점을 그런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를 이으면 이쪽 또 그 상변에 흙돌이 못 살아있습니다. 예 상변에 흙돌이 못 살아있어요. 여기가 죽어요. 이 돌이 여기가 못 살기 때문에 흙이 이거 4점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는 순간 흙이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다시 이걸 이으면 여길 또 후수로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이건 망했죠. 흙이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여기도 지금 완전 엄청 열버졌고 이 중앙 2점 죽었고 쫄딱 망했죠. 바둑은 역전이죠. 아마 이 순간 위재인 선수가 아마 얼굴이 사색이 됐을 거예요. 예 이걸 넣으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여기를 찝었는데 여기를 끊고 그냥 한 점을 깔끔하게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흙이 손을 못 뺀다고 했죠 제가 이거 여기 살아야 되죠. 이걸 살았는데 흙이 백이 이걸 이으니까 여길 찍고 다 받아주니까 또 살아야 돼요. 여길 두고 또 사니까 백이 여길 딱 찝으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얄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점이 환격이잖아요. 여기를 살리면 이게 붙여서 이게 사활이 걸려요. 이쪽이 예 뭐 여기나 여기 붙이면 너무 괴롭습니다. 모양이 죽어요. 이 돌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흙이 예 여기 여기 찝는 교환이 없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둬서 이렇게 집이 나는 예 모양이 있었는데 이 교환이 되면 여기 찝어서 옥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길 딱 찝으니까 사실 여기서도 당장 이렇게 살 필요는 없었는데 정수는 아니에요. 정수. 왜냐하면 여기 모양이 손을 빼도 아주 괴롭긴 해도 여기가 선수라서 살아는 있어요. 넘어가자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 둘 때 이렇게 넘어가면 살 수는 있습니다. 괴롭죠. 근데 지금 위즈웅이 선수가 거의 여기서는 제가 보면 정신을 잃었어요.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여기 또 후수로 지켜가지고 이 두 점 잡히는 반도 남겨놓고 백이 여기까지 쬐버리니까 바둑은 여기서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아까 그 초반의 모양이랑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여길 이어서는 이후에도 이제 진행이 쭉 이어졌는데 혜자자가 끝내기도 잘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딱 돼서 결국은 이게 끝까지 두어졌어요. 끝까지 이게 끝까지 된 장면입니다. 결국은 반면으로는 위즈웅 선수가 네 집을 이겼는데 더미 일곱 집 반이잖아요. 혜자자가 세 집 반을 이겼습니다. 혜자자가 세 집 반. 와 이번 여자 바둑 리그 엄청난 이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전업기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겸업기사죠. 모델과 CF모델 영화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있는 혜자자와 중국 랭킹 1위 이번대 역시 가장 강력한 최정 선수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 불리는 중국의 위즈웅 선수가 혜자자에게 잡혔습니다. 이게 진짜 아마 16강전 최대 이변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 장면을 다시 돌아서 본다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막았을 때 여기만 끊었으면 위즈웅 선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거 선수 하나 하려고 그랬다가 혜자자에게 반격을 당해서 여기서 그냥 바둑이 그냥 정말 여기서부터는 정확해요. 혜자자의 수가 너무 정확합니다. 이번에 누이나의 바둑도 그렇고 이번 바둑도 그렇고 혜자자가 완전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혜자자가 물론 바둑이 약한 기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델 일이 좀 줄어서 바둑에 점념할 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자가 누이나의웨이와 위즈웅을 연파하면서 8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혜자자가 8강에 올라갔어요. 아 혜자자